단지 날 사랑해 이런 길말을 단지 날 사랑해 이런 길말이 이 일조 잘하시는 그래가지고 진영이 총잡고 가서 먼저 부른 사람이 그쪽? 아 팀이야 그러면? 팀이야 그니까 기록을 제스.. 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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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가 배 선생님 짜장면 좋아한다 주로 짜장.. 짬뽕 먹는데 사장님을 좋아해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니가 나에 대해서 못 알아 어린이들! 어린이 싸우지 마세요 어린이들! 살림만 어린이! 아 부모님 불러올거에요 기장 혜찬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거는 우리가 방금 우리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? 저기 조용한데 있거든요 자고 있는지 너무 시끄러웠어요 자 런진씨 저기 조용한데 있으니까 절로 가세요 너도 이러냐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깜찍한 우리세상 어린이들 우리세상 어린이들 해찬이.. 해찬 어린이 왜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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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한테 반항하면 돼야 안돼요? 뭐가요? 어머 어머 사춘기가 왔네 또 손에 가려 뭐야 안들어봐 다음사람 세뇨 그리고 재민이가 또 가려 또 가려 가려 으앗 와 안들어봐 다시 안들어봐 아 시작하나 들어왔어 들어오셨어요 내 힘의 드릴 때 에이 그리고 내가 죽을때봐 오늘의 스윙마이인데 오늘의 스윙마이인데 오늘의 스윙마이 스윙마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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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민아 너무나 잘생겼다 신행과요 댓글이야? 니가 이거인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